궁시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? 우리나라 전통 활과 화살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장인을 뜻하는데요.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죽시 제작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전승전이 열렸습니다. 송태웅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대나무 껍질을 일일이 벗겨내고 마디 손질을 마친 얇은 화살대는 하나하나 풀을 먹입니다. 죽시라고도 불리는 대나무 전통 화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. 죽시는 대나무와 복숭아 나무 껍질, 소 힘줄, 꽁 깃털 등 7가지 천연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특유의 단단한 외피와 가벼운 무게가 장점입니다. 불에 구워 직선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화살의 생명인 명중률을 높이는 관건입니다. 그게 이제 좀 최상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. 이달 1일부터 포항 중앙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통 화살 전승전. 장인이 직접 전통 화살을 만드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화살을 만드는 김병욱 장인은 지난 1981년부터 40년 넘게 포항에서 전통 화살을 제작해오고 있습니다. 김 장인은 지난 2018년 경북 무형문화재로 등록됐는데 현재 공방을 운영하며 죽시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중앙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이나 아니면 각종 문중에 유물전시관이나 아주 기록화가 잘 돼 있는 조선의 문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문원에서 나오는 화살 그런 걸 전부 재해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. 이번 전승전에선 조선시대 묵과 활소기 종목에 사용된 유엽전 화살을 비롯해 백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소신기전, 중신기전, 길이가 5미터가 넘는 대신기전 등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화살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. 평생을 전통 화살 제작에 받쳐온 장인정신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.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.